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놀러왔습니다 애들은 퀴즈 카페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려갑시다 엄마 이거 안 챙겨요? 봐봐 안 챙길거다 여기가 왔습니다 돌아가자 다녀와va 애야 왜 나한테 놔 언니한테 놔 응 나한테 놔 저게 안 가도 돼? 사진 찍어놨래? 어, 많이 들었잖아. 지금 올라가자. 뭐예요?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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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? 내가 방 어디 갔어? 저기 엄마 있는 데서 있을 거야, 아들 이건 여전히 그러는 병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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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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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